아우 깜깜해졌는데 저렇게 보이시죠? 제가 그냥 잠깐 빨리 나왔어요 같이 한 번 해보려고 계속 계속해서 오늘 이번에 첫 무대인데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폐해만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지시는 뭐지. 고등어 입혀요 그랬던 것 놀린 산우도 ajeun 아직도 떠난 나를 포함해 무릎 흘리고 두 손 담고 고개 그러여 달라 하며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린다 그대여 나의 어린이 그대는 이 바람이 울면 떠나갈 뻔 없네 그대여 나의 삶이여 사랑하는 그대 내 곁을 떠나갈 적에 그래도 섭섭해서 난 나를 보며 무릎 흘리고 두 손 담고 고개 그덕여 달라 하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를 울었네 그대여 나의 어린이 그대여 나의 어린이 그대여 나의 삶이여 그대여 나의 어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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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